되게 미비한 차이인데 이 게임은 그 미비한 차이 때문에 별값이 나눠지는 애들이다 보니까 안녕 친구야 이런 재미죠 누드 플래스는 이제 왓치독스에 나오는 맵을 베이스로 한 맵입니다 맵을 베이스로 한 맵?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엑스디파이언트는 유비 커넥트에서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 있구요 아직 다 풀렸네 MP7 야 벌써 골드? 와 AK로 얼마나 한거야 이 사람은 이거는 레벨을 이걸 해금을 직접 한건 아닐 것 같구요 어 근데 개머리판도 없앨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아 다이어사이트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어? mp7 좋은데? 바라봐야 어서오세요 아 방금은 AM이 안좋았습니다 해! we got all the freakin' zones 노잇 cover me! i'm hurt 어 그래요? 피공보다 TT 키가 좀 더 길어요? 제가 에임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에임을 헤드로 가는게 잘 안되더라구요 아아 음 그래요? 음 TTK 되게 미비한 차이인데 이 게임은 그 미비한 차이 때문에 별값이 나눠지는 애들이다 보니까 안녕 친구야 이런 재미죠? 어이구야 일단 2총도 MP7도 처음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어떤 느낌인지는 살짝 감을 잡아봐야 됩니다 어? 지뢰가 있었네? 지뢰는 몰랐는데 지뢰는 몰랐는데 지뢰가 있었나 P90 P90은 아직 안 써봤어요 제가 아직 그 아직 다 무기액을 아직 다 못해가지고 뭐 체력 좀 채우고 가고 싶지만 안 채워졌네 체력이 없었어 어 1등이다 나 왜 1등이지? 못 죽일 것 같으면 자살이라도 해야지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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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죽었어? 혹시 죽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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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오 깜짝이야 방금 거기서 근접이고 소위까지 있었으면 딱 죽일 수 있었는데 아쉽다 오 드디어 캐릭터 해금이 됐습니다 상탈 상탈 역시 근거리는 산탄인 것 같아요 승리 상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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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탈